다이소 외국인 다이소 아이라이너 다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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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한국 제품 뭐 화장품 하고 같은 공장에서 만든 원료로 그렇게 성분이 나쁘지 않다고 좋다고 나는 들었거든 그래서 믿고 한번 써봤는데 뭐 텍스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뭐 명품 기사에서 나온 그 텍스쳐랑 나는 비슷했어 깜달깜달 일단 5시간 후에 번졌는지 안 번졌는지 중간중간에 또 확인도 해보고 음 깜달 일단 3시간 지났는데 하나도 안 번졌어요 오 굿 지금 8시간 지났거든 고친 것도 없어 지금 와 대박 짱